osen 는 수원 박준영 기자 21수원 kt 위즈파크에서 kbo 해외파 선수 트라이아웃이 진행됐다 kbo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 민 해외파 출신의 쇼케이스로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선수와 고교대학 중태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트라이아웃이다. 관심을 모은 해외파 출신 선수 5명이 지원했다. 이대은과 이학주 김성민 하재훈 윤정연이다. 윤정연이 역 투하고 있다. soul1014골뱅25 sen.co.kr 박준영